안 믿겨지죠. 그리고 4번이 한 끼 식사. 10번, 11번, 12번이 바로 고기가 들어간, 육류가 들어간 제품입니다. 왜 이렇게 밀봉 처리라고, 압축 처리를 하냐면요. 우주에 가게 되면 우주 음식을, 음식을 장기가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역할을 하는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압 처리와 고열처리, 그 다음에 밀봉 처리를 한 이유라고 합니다. 그리고 얘를 먹을 때는요. 앞에 주입구에 있는 검은색 선, 그쪽까지 자른 다음에 소량의 물을 집어넣고 전자레인지 비슷한 렌치에 돌려서 빨대나 스푼으로 떠먹는다고 합니다. 친구들, 이렇게 보니까 맛이 있을 것 같아요? 없을 것 같아요? 없을 것 같아요?